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오늘은 그레이스케일에서 분석한 스텔라 루맨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거든요. 이건 그레이스케일에서 어떻게 스텔라 루맨을 분석했는지 문서가 있거든요. 그 문서를 보고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니까 제 시점이 아니라 그레이스케일 시점이거든요. 이거 보고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XRP가 중권이냐 아니면 그냥 유틸리트 토큰이냐 이것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서 지금 XRP가 완전히 한 30% 40% 정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하면서도 기분이 그렇게 별로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유입자가 아닌 우리들은 XRP를 1, 2년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이보다 더한 경우도 많이 봤고 자질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비록 우리가 중권이냐 아니냐 이게 SEC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XRP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다 해서 그걸 가지고 너무 흥분하거나 아니면 곧 XRP가 망할 것처럼 아니면 리플이 망할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이제 싸움은 시작됐고 앞으로 이 싸움이 어떻게 된 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XRP가 만약 증권이라고 판단이 되면 스틸라 루맨도 같은 절차를 밟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틸라를 투자하는 여러분이나 XRP를 투자하는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리플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리플이 증권이라고 판명되는 순간 리플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쟁에서 리플이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막 체험하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싸움은 이제 시작됐고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그 치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도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바라보는 스틸라 루맨 투자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스틸라 루맨을 투자하고 있어요. 여기 투자는 리스트인데 보시면 스틸라 루맨의 투자 가격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3천개에서 5천개나 되는 그 많은 암호화폐들 중에서 여기 몇 개예요? 2, 4, 6, 8, 10.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투자하는 10개 안에 암호화폐로 지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안도감을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10개 중에서 가장 낮은 순위에 차지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 순위, 투자 순위를 바뀔 수 있으니까 너무 켜념치 마시고 그래도 10개 안에 들어가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뽑은 10개 안에 들어가는 코인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차근히 한번 우리가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틸라 루맨은 리플에서 분리된 그러니까 포크된 국제 송금형 암호화폐이죠. 간략히 우리가 스틸라 루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텔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XLM이라고 부를 수 있죠. XLM. 여긴 참 쉽지는 않지만 2014년에 제이드 맥케일러 이분이죠. 기존 리플에서 하드포크와 개발했죠. 채굴이 없습니다. 채굴이 없고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SCP라는 게 있죠. SCP, 스텔라 콘센센스 프로토콜에 따라 신규 코인이 발행됩니다. 채굴이 없으니까 채굴 보상 없는 겁니다. 자, 제드 맥케일러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인생을 재밌게 사시는 분이죠. 이분? 제드 맥케일러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1975년생이에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곡스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국제 송금형 코인인 리플의 공동 개발자 겸 스텔라 루맨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리플도 창시했고 스텔라 루맨도 창시한 사람이에요. 이력이 정말 화려한 사람이에요. 진짜? 당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의 창업자이다. 이후 국제 송금형 코인인 리플의 공동 개발자로 활력했다. 개발자 플러스 창시자죠. 리플에서 나온 후, 리플에서 나온 게 자기가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짤렸죠. 나온 후 기존 리플의 성능을 향상시킨 암호화폐인 스텔라 루맨을 창시했죠. 제드 맥케일러 분 창업의 신이죠. 이분의 양력을 잠깐 보면 2010년 7월에 비트코인 대 달러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비트코인 교환소 마운트곡스 만들었고 2011년에 리플 개발 시작 창시자죠. 2014년에 스텔라 개발 파운데이션을 공동 창립하고 스텔라 오픈소스 프로토콜을 개발했죠. 개발자이면서 창업가하면서 상당히 정말 인생 재밌게 사시는 분이죠. 2017년 5월에 맥켈레븐 스텔라 네트워크를 영리적 사용을 돕는 라이트이어.io를 설립했죠. 그러니까 스텔라는 비영리 단체가 SDF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이어라는 애를 설립해서 영리적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리적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드 맥켈레블이 리플에도 있고 리플에도 있고 제드 맥켈레븐 그 다음에 스텔라 룸에 여기도 있죠. 제드 맥켈레븐 조이스 김은 아시겠지만 한인 2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리플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드 맥켈레븐은 마운트 곡수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 경험을 통해 암호화폐가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는 분야가 해외 송금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됐죠. 왜냐하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윗푸트의 중계를 거쳐 해외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아주 많이 내죠. 이런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전세계 어디든지 중계기관 없이 빠르게 돈을 보낼 수 있겠다. 그 다음 수수료도 싸겠다. 그래서 실시간에 가까운 빠른 송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제드는 크리스 라슨과 데이비드 슈얼치 그리고 손을 잡고 새로운 리플랩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를 선장시키고 있던 제드는 리플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라슨을 라슨하고 트러블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 라슨을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유어 파이어 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사회에서 크리스 라슨이 아닌 제드 맥켈럽을 추출했습니다. 아주 웃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리플 말고 두 번째로 만든 회사가 스텔라 루맨이죠. 스텔라 루맨을 창시했죠. 제드 맥켈럽은 자신의 리플랩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암호화폐 기반으로 하는 스텔라 네트워크를 조이스 김과 함께 공동 설립했습니다. 스텔라 공동 창업자인 조이스 김은 천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투자 펀드 스파크체인 캐피탈의 공동 창의자 경 운영 파트너예요. 그리고 한국 게임인 이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드는 스트라이프로부터 300만 달러를 받으며 스트라이프의 시오인 패트립과 함께 비영리 재단인 스텔라 개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스텔라 루맨을 공식 런칭 시켰죠. 시장에 스텔라 루맨은 리플에서 하드포켓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국제 성공 플랫폼이죠. 제드 맥켈럽이 리플과 스텔라 루맨을 개발하였지만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플은 수수료가 발생하면 소각을 합니다. 소각 없애는 거죠. 그래서 리플은 계속 천억 개에서 개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스텔라 루맨은 계속 그걸 소각시키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이것은 스텔라 시스템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만 후에는 고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인플레이션율은 1%입니다. 또 다른 또 틀린 점은 리플은 주가 교역 간 거래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사업적 시스템에 사용되는 거라면 스텔라는 개인 간 거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텔라도 개인 위주일 뿐만 아니라 회사나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죠. 나갈 길이 원래 제가 만든 문서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삭제시키고 발표를 안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레이스크리에서 만든 거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만든 거 되도록 살려주고 싶어서 그냥 스텔라 루맨에 대해서 다시 앞에서 설명했지만 또 한 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루맨 소개 스텔라 루맨은 전 세계에서 거의 즉각적인 거래를 허용하는 P2P 지불 네트워크 및 개발 플러폼인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지원하는 기본 통화입니다. 기틀 통화죠. XLM 스텔라는 가맹점 또는 금융기관에서 은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개인 사용자에게 통장을 만들 수 없는 개인 사용자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은행과 연결해주는 은행이 없어도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스텔라가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스텔라 네트워크는 다양한 가치단이 상품, 법정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걸쳐 빠르고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맨은 XRP 그러니까 리플의 개량판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드포크를 리플에서 하드포크 했으니까 스텔라 루맨은 국제 송금을 위해 만들어진 브록체인 기반의 오픈소스 프로토콜입니다.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개인과 은행 송금회사의 해외 송금 및 결제 개발 도상국의 금융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리플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리플은 개발 도상국 이런 데가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에 대한 그런 국제 송금 같은 거 이런 것들 페이먼트 세틀먼트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거죠. 스텔라 루맨은 수수료가 0에 가깝죠. 거의 거의 0에 가까워요. 아주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리플과 스텔라 루맨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 가능하고 액세스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됐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원칙을 두고 있죠. XIP 넷저는 리플로 알려진 영리기업의 부분적인 감독화에 대규모 기관의 유동성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죠. 오디오를 통해서 XRP가 리플이라는 회사에 도구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난 거죠. 이 사단이 증권이다. 아니다. 이건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다. SEC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왜 천액대를 발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증권이 아니라 유틸리트 소권이다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채굴을 통해서 누구나가 채굴을 할 수 있다.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증권이 아니다. 그런데 리플은 증권이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액대를 발행했고 그게 천액대를 발행한 이유가 리플이라는 회사에 이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지금 XIP라는 것도 리플이라는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XIP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퍼블릭 이건 증권이다.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화폐이니까 이건 증권이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리플의 투자라고 제가 리플을 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났던 거고 스텔라 루맨도 XIP의 전철에 따라서 똑같은 길을 걸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XIP 넷전은 영리 목적이고 스텔라는 비영리 단체인 SDF 스텔라 개발 대단의 부분적인 감독을 통해 글로벌 금융 표현에 초점을 마친 조직에서 개인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리플이나 스텔라 루맨이나 나는 개인으로 한다 나는 비영리다 저렇게 하든지 간에 두 개의 모델은 똑같아요. 두 개의 모델은 똑같아요. XIP가 걸리면 스텔라 루맨도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울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울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스텔라 루맨 요약 통계를 보면 네트워크의 시작은 2014년 7월부터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스텔라하고 루맨 이렇게 부르죠. XM 프로토콜은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SCP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시작은 2014년 7월이고요. 맥스 서플라인은 500억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14년 7월 네트워크 시작 시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였어요. 시작은 천억 개로 시작됐죠. 리플과 똑같이 XLM이 생성됐습니다. 2019년 11월 4일 총 공급량이 뭐 105억 중 55억 XLM이 소각됐습니다. 2019년 11월 4일 날 550억 개를 소각했죠. 그래서 이제 500억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또한 네트워크 검증인 커뮤니티가 2019년 10월 28일에 인플레이션을 중단하기로 투표했기 때문에 XLM 공급이 현재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는 1000억 개였잖아요. 1000억 개였어요. 1000억 개로 시작했는데 1%씩 늘어나요. 1%면 얼마예요? 10억 개죠. 1년에 10억 개씩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2019년 11월 4일 날 뭘로? 한 1050억 개가 있었는 거예요. 50억 개가. 이 중에서 550억 개를 소각했죠. 500억 개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1%이니까 1년에 몇 개씩? 5억 개씩 생겨야 되거든요. 5억 개씩. 그런데 이 1% 인플레이션 생기는 것까지도 뭐 했다? 금지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깔끔하게 500개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간략한 스텔라 히스토리를 보시면 스텔라 및 XLM 간략한 역사는 제드 맥켈럽과 다른 창립 멤버 및 리플팀의 핵심 경영진 사이에 하여할 수 없는 의견 차이로 인해 2014년에 나타났죠. 그때 이제 제드 맥켈럽이 XRP를 그만두고 자율적으로 그만둔 게 아니죠. 그만두고 스텔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방향 노드맨 및 리플 이면에 철학을 둘러싼 이러한 차이로 인해 스텔라 네트워크와 SDF가 탄생했습니다. SDF는 스텔라 네트워크의 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런데 스텔라는 비영리 단체가 SDF고 영리 단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XRP 넷처 코드베이스에서 부분적으로 파생된 스텔라는 프로토콜 디자인의 유사성 때문에 종종 XRP 네트워크와 비교됩니다. 처음에 하드폭구됐기 때문에 기술은 XRP하고 상당히 유사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RPCA 리플스는 RPCA라는 프로토콜이 있었거든요. 컨센서스 합의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이걸 사용하고 있다가 후에 뭐로 바꿨다? XCP라는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로 교체를 했어요. 소프트에 교체를 했습니다. 스텔라 재단은 비영리 재단과 영리 재단이 있습니다. 위에 게 비영리 재단이고요. 비영리 재단은 SDF라 부르죠. 스텔라 개발 재단 아니면 밑에는 인터스텔라가 있는데 얘는 영리 재단이에요. 인터스텔라는 라이트 이어 점 아이어 하고 체인이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죠. 이 두 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죠. 스텔라 개발 재단 및 인터스텔라 스텔라 점 ORG 스텔라 점 ORG죠. 라고도 하는 SDF SDF 라는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다. 제드는 스프라이트의 CEO인 패트릭과 공동으로 비영리 재단인 스텔라 개발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스프라이트로부터 300만 달러를 대출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스프라이트는 처음에 생성된 천억 공급량 중 2%인 20억 엑세 에레물 받았어요. 누구한테? 제드 맥켈레버한테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300만 달러를 퉁친 거죠. SDF 스텔라 디벌리움먼트 파운데이션 얘가 뭐냐 하면 SDF는 오픈소스 스텔라 네트워크의 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에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에요. 위에서 아까 설명했죠. SDF와 스텔라는 돈을 더 유동적으로 만들고 시장을 더 개방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난을 부여함으로써 세계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비영리 재단이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폭넓게 시장을 확대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재단은 스텔라의 코드 베이스를 유지를 돕고 스텔라 이 재단이 하는 것이 뭐냐면 스텔라 코드를 유지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고 스텔라 주변에 기술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규제기관 및 기관들 한테 로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인터스텔라는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재단이라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영리 재단은 돈이 안 되잖아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SDF는 2018년 9월 상업부분인 인터스텔라를 설립했어요. 인터스텔라는 이전에 기관 고객과 스텔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마친 영리단체인 라이트이어.io와 이해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급 제품군으로 유명한 체인이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만든 재단이에요. 영리재단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에요. SDF 비영리재단과 인터스텔라 영리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죠. 그렇지만 서로 협력합니다. 그래서 스텔라 기술과 사업기업 및 개인에게 채택되도록 서로 상생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XLM 어떻게 공급하고 누구한테 분배됐는지 이거예요. 그리고 1% 인플레이션 없어졌죠. 그 다음에 천억개에서 천억개에서 550억개가 550개 550개 어깨지 생각나시는 분이 있는데 천억개에서 1,2나 1% 늘어났으니까 1,050억개 있었는데 555개 소각해서 지금 현재 500개밖에 없고 1% 인플레이션 높다.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미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스텔라재단이 500억개 중에 300억개를 스텔라재단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증권 문제가 터져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XLM이 그러니까 뭐냐면 스텔라재단에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퍼블릭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냥 채굴을 통해서 분배가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앙집중이 집중이 돼서 어떤 한 업체에서 아니면 몇 개의 업체에서 싹쓸이 해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누구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건 묻고 하는데 리플이나 스텔라재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천억개를 딱 발행해놓고 자기들이 엄청난 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솔직히 우리가 리플이나 스텔라재를 투자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이 별거 좋은 모습 아니잖아요. 이거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 모습은 XRP하고 스텔라 이게 모든 사람의 암호화폐라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구조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도 얘기들이 재단에서 300억개 500억개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탈중앙적인 모습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들 회사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 이거 자기들 물론 XIP라든가 XLM을 이익을 주기 위해서 투자하는 면도 있지만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것도 맞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전이 났으니 이런 모습들을 좀 개선시켰으면 좋겠어요. 개선시켜서 너무 자기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지 말고 또 자기들끼리 제드 맥켈럽이라든가 이 친구 너무 많은 걸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플 진행해서 얘가 한 달에 몇 개씩 파느니 많으니 이것 때문에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개발자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다 챙겨갔다고요. 이런 모습들이 얘들이 증권위로 받게 그런 걸 자초한 것도 있다고요. 저도 XRP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비날받아야 될 건 비날받아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이런 모습들 이런 도론 모습들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제드 맥켈럽 같은 이런 꼬라지 살아온 것들 자기가 초기에 60억 개 100억 개씩 가지고 나눠 가졌던 이런 모습들 이건 그렇게 그런 좋은 모습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드 맥켈럽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이런 꼴부인 것 같은 모습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얘들 자기 밥그릇 챙기고 한 달에 몇 개씩 판매하고 진짜 먹고 살 만큼 팔 만큼 팔았잖아. 너희들도 정신 좀 차리라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계속 다른 데서 봤으면 올바르게 보지 않지 않느냐고 이런 꼬라지가 너희들 모습이 자초한 게 있잖아. 그만 좀 해라. 너희들 진짜. 이제 너희들 먹고 살 만큼 이제 벌었잖아. 여기서 그러면 욕심은 그만 버리고 이제 다 내려놓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좀 사회하는 거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라고 지금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주고 막 그럴 거냐고 이제 진짜 답답하다. 진짜 그래서 얘네들이 3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쓰겠다. 뭐 개발 기금으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개발 기금으로 120억 엑셀에라면 놔두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아주 좋아요. 뭐 120개 뭐 에코 시스템 서포트하게 20억 개 그다음에 투자하기 위해서 100억 개 사용자 확보하기 위해서 60억 개 다 좋아요. 근데 지금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금들 마음대로 이런 모습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탈중앙화적인 모습이 아니고 리플이라는 회사 아니면 뭐 XLM 스텔라 재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들을 유용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좀 이제 바꾸는 내부적인 어떤 혁신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이제 이제 너희들도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을 때가 된 거 아니냐고 언제까지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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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들 내가 개발하기 위해서 이거 내가 챙겨놓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좀 누구나 보더라도 어 좀 너희들 가지고 있지 말고 누구나 보더라도 제3자한테 맡겨서 좀 공평하게 된다는 이런 모습들 그래야지만 SEC가 너희들을 걸고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고 답답하다. 이제 좀 반성하고 좀 행동을 옮겨. 이제 우리를 엿매기지 말고 진짜 아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떨어서 좀 하고 나서 좀 제가 신수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얘들을 포용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스틸라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스틸라 네트워크는 스틸라 코아 스틸라 합의 이거 호라이전 API 그 다음에 스틸라 스마트 계약 SSC 그렇게 SSC SSC죠 제가 이거 잘못 적었는데 이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구성됩니다. 자 스틸라 코아가 뭐냐 하면 스틸라 코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스틸라 코아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기반 역할을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요 소프트웨어 스틸라 콘센서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거래를 확인하고 처음부터 스틸라 네트워크의 전체 거래 내역을 포함하는 원장에 최신 사본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스틸라 합의 프로토콜 제일 중요한 거죠 스틸라 합의 프로토콜은 스틸라.org의 수석 과학자이자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인 데이비드 모르겠어요 하여튼 데이비드가 2015년 4월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SCP는 암호화를 사용하여 XLM을 포함한 자산을 보유 이전 및 거래하는 분산 원장이에요. 분산된 사멸자 네트워크는 합의라고 하는 프로세스에서 거래를 검증합니다. 네트워크 노드는 원장의 버전을 독립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함께 합의해서 올바른 거래 순서에 모두 다 투표를 하죠. 대다수의 노드가 동의하면 새 원장에 추가가 됩니다. 다른 네트워크 암호화파하고 비슷한 거죠. 이 합의 알고리즘은 대부분의 다른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작업 증명 또는 지분 증명 POW, POS 블록체인 프로토콜과 좀 다릅니다. POW 또는 POS 네트워크는 참여자가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을 최고로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지만 반대로 합의 네트워크에서는 뭐 스틸라 같은 경우는 정직한 거래의 검증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가 네트워크 참여자의 신뢰와 기독권에 기반하기 때문에 참여자 간에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모습이 미국 증권거래소의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죠. 처음에 다 찍어버리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이런 모습들 최고라면 경쟁한다고 하지만 경쟁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봐주는데 이런 모습들이 또 미국 중국 거래소 입장에서는 얘들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측면을 익혀줄 수 있는 거고 넘어가죠. SCP는 원래 리플 팀이 개념화한 FBA 뭐 패더레이티드 비잔틴 어그리먼트로 구현된 최초의 제품입니다. FBA는 유약된 연합투표 절차는 시스템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 노두스로 정의된 코롬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 아시겠지만 음 코롬 JP모건 이죠. 이 코롬은 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맞죠. 그리고 이 기반으로 해서 리플이 리플이 합의 엔진은 코롬에 있는 합의 엔진을 가져와서 리플이 만들어졌고 리플의 파생이니까 하드포커스가 만들어지니까 스틸라루면도 같은 어 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합의 구조에 어 어 자기의 뭐 제네시스는 뭐다 코롬이다. JP모건 어 이 제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호라이전 API 여기서 여러분들 기술적인 거니까 아주 깊이까지 가져가면 너무 힘드니까 대충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설명을 깊이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설명을 깊이 있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대충 아 이런 게 있는가 없다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호라이전 API 호라이전는 사용자가 스텔라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API입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서버이거든요. 사용자와 스텔라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모바일 지갑 및 거래소를 포함한 온라인 결제 또는 거래 기술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자 이 API를 세 가지로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트랜젝션 API는 사용자가 거래를 전송하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전송하고 원장 번호 거래금의 계정 잔액 및 지불 확인과 같은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제 활동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때 쓰는게 API이고 히스토리 API 제네시스 원장 최초 원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기록 정보를 유지하는게 히스토리 API 그 다음에 트레이딩 API 트레이딩이니까 거래하는 거겠죠. 업데이트된 오더북 정보와 알려된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기술력이 있지만 XRP의 어떤 기능 XRP 레저에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은 아시겠지만 스마트 콘트랙트는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콘트랙트를 잘못 만들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리플에서는 XRP 레저에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추가시키지 않았어요. 기준하기 위해서 플레이어 네트워크라는 따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스마트 콘트랙트를 제공을 하죠. 근데 스텔라는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스텔라 스마트 계약은 선택한 조건에 따라 연결하고 실행되는 사전에 프로그램된 트랜잭션 항목이에요. 그래서 SSC는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처음에 멀티 시그네처 다중 서명 다중 서명은 계정에서 트랜잭션을 시작하기 위해 여러 당사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개념이에요. 한 명의 서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서명을 요구하는 거죠. 서명 가중치 및 인계값을 할당하여 서명의 권한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치 일괄 처리 일괄 처리는 단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특정 당사자에 대한 다중 지불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다중 지불 시켄스 시켄스 시켄스에서는 조건부 순서에 따라 서만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부 순서에 따라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어야 돼요. 순서에 따라서 트랜잭션 B는 트랜잭션 A가 완료될 때까지 시작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타임바운드 시간 자한에는 트랜잭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스틸라의 장점을 기록한 거죠. 엑셀엠과 스틸라 네트워크는 함께 고유한 투자 기회를 만드는 다음과 같은 특징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분산 수준 죄송합니다. 분산 수준. 엑셀엠은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P2P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지원되죠. 당사자 간의 거래를 중재하기 위해 중앙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똑같은 거요.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엑셀엠 공급이 특정 용도로 사전 할당되었지만 거의 60%가 여전히 SDF 스텔라 개발 파운데이션 재단에서 재단에서 제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별로 유쾌한 모습은 아닌다는 거죠. 이는 SDF의 접근 방식이 감독을 통해 글로벌 금융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더라도 네트워크에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미국 증권 거래소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스텔라 아니면 리플 회사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퍼미션 리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누구나 사용자 검증자 또는 스텔라 앵커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앵커는 사용자의 예금을 보유하고 신용을 발행하여 법정화폐 또는 디지털 통합 또는 기타 자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앵커는 은행이나 저축기관 협동조합 중앙은행 및 송금회사와 같은 조직이 될 수 있어요. 앵커라는 건 그런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 시큐어 스텔라 네트워크는 사용자와 검증자로 구성됩니다. 중앙화된 권한자에 의해 사전에 선택된 검증자 그립이 존재합니다. 리플도 그렇고 스텔라도 그렇고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 블록 리스트 이렇게 하죠. 검증자 집단에 믿을 수 있는 검증자 집단 믿지 못하는 검증자 집단 이렇게 분류를 하죠. 이들 검증자들은 거래 확인과 같은 다양한 것들에 동의함으로써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죠. 검증자의 66%를 통해 블록체인에 기록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3분의 2 이상의 합의를 통해서 원장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요소가 전체 합의의 33%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없이 작동되는 게 스텔라 루맨의 그런 방식입니다. 초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검증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다른 검증인에 의해 채택 대출가 있습니다. 선택 대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알려지지 않는 검증인이 네트워크에서 악의적인 공격을 수행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오픈 소스 오픈 소스 스텔라 코어의 소스 코드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무료로 접근 가능하고 또 기여하고 싶으면 프로그램 기여하고 싶으면 누구나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스텔라 코어의 변경 사항인 캡 코어 어드벤트 프로포셜 그 다음에 스텔라 생태계 변경 사항 스텔라 인바이너먼트 프로포셜 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 트랜스페어런스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스텔라 네트워크에 공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인 거죠. 모든 내용을 다 누구나가 볼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죠. 그 다음에 시노노모스 가명 공개 지갑 주소는 개인식별 정보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소 우리가 쓸 때 뭘 써요? 우리가 뭐 뭐 뭐 뭐 뭐 뭐 뭐 폭스 골뱅이 뭐 다음 점 넷 이렇게 쓴다든가 내 이름 뭐 유프리 이렇게 쓰지 않고 이런 주소를 가지고 계약을 하죠. 공개서 08 2A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누구다라는 걸 시킬하기 힘들지만 얘가 분산원장이 있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역추적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역추적이 가능해서 얘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점은 있다. 투명성이 좋은 반면에 개인정보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는 침해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한공급이다. 유한공급 이건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앞에 건 뭐 특성을 말했고 지금은 2점이에요. XLM만 가진 2점 XLM 스텔라 네트워크의 설계는 기존 금융기관 결제 채널 및 기타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잠재적 이점이 있다. 빠른 거래 속도 평균 2에서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패스트 트랜젝션 스피드 이거 넘어갈게요. 너무 뻔하잖아요. 낮은 거래 수수료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 기간 네트워크 스텔라는 이제 아이비엠과 프랭클린 템플레톤을 포함한 포춘 500대 기업이 각각 국경 간 지불 및 증권 추적 및 결제를 위해 기간 금융 사용 사례를 시험하고 있어요. 아이비엠과 물론 아이비엠과 지금 스텔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스텔라 로맨의 가장 큰 파트너사는 아이비엠이죠. 아이비엠은 스텔라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앙은행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은행과 연방정부 및 구형은행과 조율을 맺고 스텔라 로맨의 활용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요. 스텔라 로맨 아이비엠 파트너십은 국제 표준으로 국제 송금 간 사용되는 스위프트 지불 인프라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만약 이것이 성산된다면 스텔라 로맨은 큰 변화를 맞게 될 거라고 전명한다. 그렇게 되면 스텔라 로맨은 아주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분석한 건 그레이 스케일이 스텔라 로맨에 어떤 점을 좋게 봐서 투자하고 있고 어떤 점을 나쁘게 보는지 이걸 알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스텔라 로맨의 단점이에요. 그레이 스케일이 어떤 걸 단점으로 쭉 찝었냐면 탈중앙화 수준이에요. 탈중앙화 수준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탈중화 탈중화 하는데 그다음에 XLM의 60%를 스텔라 재단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노드들도 스텔라 재단에서 운영 노드들을 지정하고 있고 누구나가 참석할 수 있지만 누구나가 참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스텔라 재단이 많이 컨트롤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다른 여타 암호화프에 비해서 탈중앙화 수준이 좀 낮지 않느냐 이게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스마트 계약의 문제점 이건 XLM뿐만 아니라 스마트 계약을 쓰는 모든 제품들이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 제품은 스마트 콘트랙터는 뭘로 돼 있다?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잘못 짜져 있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시발점을 가지고 있죠. 스마트 계약으로 인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중지하거나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 소스 코드의 모든 취약점은 네트워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콘트랙트 잘못 만들어서 내 돈이 찾을 수 없을 지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스마트 계약과 그에 수반되는 코드는 새로운 기술이며 아직 개발 단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콘트랙트는 좋은 장점이면서도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크나큰 시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XRP는 XRP 넷째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집어넣지 않았지만 스텔라는 집어넣었어요. 차이점. 어떤 게 더 유리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공급 충격의 가능성 전체 XLRM의 60% 한 300억 개가 파운드 스텔라 재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텔라 배포 및 판물에 대한 지침과 경우에 따라 제한한 사항이 있거든요. 몇 개는 몇 년에 팔 수 없다 이런 제한 사항이 있지만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 300억 개를 스텔라 재단이 마음대로 만약 유용하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스텔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은 가지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만 원총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불확실성 이게 지금 XRP가 이무제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미국 증권 거래소에서 리플을 증권으로 본다. 이것 때문에 하겠다. 이걸 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은 SEC가 이걸 증권으로 보지 않겠다고 이미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암호화폐들은 아직까지도 이게 증권인지 아니면 판명이 안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리플과 마찬가지로 SLM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XRP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XLM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잠재적인 유업이다. 투자 유업이다. 이걸 아주 그레이스케일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중대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증권으로 판명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투자할 때 상당히 위험력소가 될 수 있다. 그레이스케일이 유약한 거죠. 스텔라 네트워크는 널리 채택되는 저비용하고 국경 간 거래를 위한 통합 및 지불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스텔라 루맨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규모의 개인과 조직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크게 줄이는 사명으로 스텔라는 대규모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디지털 통화 커뮤니티 내에 개별 사용자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스텔라 네트워크가 더 많은 사용자 및 기관 고객과 함께 성숙함에 따라 상승하는 디지털 통화 자산 클래스에서 선두 주자가 될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스텔라 루맨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IP가 될 수도 있고 스텔라 루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XIP도 투자하고 스텔라 루맨도 투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얘들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나요? 45분이나 지났네요. 스텔라 루맨에 대한 그레이스트 케일이 어떻게 스텔라 루맨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분석 리포트를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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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